자, 한재우 단어입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시작할까요? On March 30th. 30th? 아니, 40th. 응, On March 40th. On March 14th.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그쵸,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On March 14th. 계속해서? March. 오케이. March. March는 여러 가지 뜻이 있네요. 3월이라는 뜻도 있고요. 1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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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4하고 14하고 40하고 14번째. 4는? 4. 4. 14는? 14. 14. 40은? 14. 14번째는 여기 있다시피 14. 14에다가 TH 붙어서 14. White day. White day. White day가 아니고. White day. 뭐라고요? White day. H가 소리 안납니다. Cele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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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하다시. 축하하다, 기념하다니까 하다시고요. Only. Only. How. How.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어찌, 어떤, 어떻게 하고 같은 뜻이고요. 어찌는. 하우가 이 뜻일 때는 방법이 궁금할 때 질문이고요. 얘는 상태가 궁금할 때 어떤 상태인지, 행복한 상태인지, 차가운 상태인지, 피곤한 상태인지, 방법과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하우. 하우.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가 아니고 발렌타인즈 데이 아닌가요? 발렌타인즈 데이. 오케이. 발렌타인이란 사람 있는데 발렌타인이란 사람의 날이다. 발렌타인은 기독교에서 나오는 성인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날이니까 점찍고 애쓰해서 누구누구의 할 때 점찍고 애쓰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치. 뭘고요? 인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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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왜에 대한 대답이고요. 라이크의 1번 뜻, 좋아하다. 2번 뜻,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 뜻일 때는 무슨 시자리 있겠어요? 하다 시자리에 있겠죠? 그 다음에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는 뜻이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뜻이 뭐예요? each other 서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서로를 사랑한다. 후에 대한 대답이고요. 인 더 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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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뜻이 뭐였어요? 흥미로운 흥미로운, 재미있는 어떤 흥미로운, 재미있는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했더라? 두 가지 두 가지 다음 읽기 연습에서 단어 배웠던 거 기억하면서 해야 돼. 따로따로가 아니야.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지. 다음에 읽기 연습할 때 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